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6월 9일날 국민의힘의 윤희숙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작년 한해 그러니까 2020년도 대한민국의 가장 좁은 의미의 국가 부채가 120조 원 늘었습니다. 한국이 건국되고 두 번의 경제 위기를 겪고 박근혜 정부까지 이르는 동안 60여 년 동안 쌓은 누적 국가 부채가 가장 좁은 의미에서 660조 원 정도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4년 동안 집권한 동안 빚은 410조 원 늘렸습니다. 건국 60년 정도에 쌓은 660조 가운데서 문정부가 쌓은 410조는 약 62%입니다. 그러니까 4년간 재임한 정권이 모든 총국가 부채의 62%를 쌓아놓은 겁니다. 2018년부터 2020년 3년 연속 국가 예산 증가율은 경제 성장률의 2배를 웃도는 방만 재정의 극치를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몸추지 않고 올해 이례적으로 세금 수입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오자 그 돈을 다시 또 뿌려야 된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재정법상 초과세수는 먼저 빚을 갚는 데 사용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모든 국가 부채를 축적하는 이런 저런 이유를 다 이렇게 제거하고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한 가지로 이렇게 압축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돈을 뿌려서 표를 사겠다. 돈을 뿌려서 권력을 계속 유지하겠다. 돈을 뿌려서 한 번이 아니라 정권 재창출을 성공시키겠다. 이렇게 압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윤희숙 의원의 주장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당의 술책을 아주 아프게 매습게 지적합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선거도 다가오는데 돈을 또 들어왔기 때문에 언론 전 국민에게 뿌려서 표를 사놓자는 속셈이라면 역사 앞에 죄 짓는 것은 정도껏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윤희숙 의원이 경고합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방송으로 전하면서 저에게 떠오른 생각은 자기 자식들도 모두 이 땅에서 살아갈 건데 어떻게 저렇게 저런 짓들을 할까라는 것이 저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한탄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윤희숙 의원은 또 한 번 따끔한 그런 질책을 아끼지 않습니다. 두고두고 청년 세대의 어깨를 어스러뜨릴 빚을 이만큼 냈으면 이제는 좀 염치를 챙기십시오. 염치가 아예 없죠. 부끄러움이. 염치가 아예 없기 때문에 상식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무도한 일도 서슴치 않고 그렇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한국의 여러 언론인들 가운데 유력지에 재직하고 있는 언론인 가운데 선거정직성 문제를 일관되게 다루온 사람이 중앙일보의 대전총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방현 기자입니다. 6월 10일자 김방현 대전총국장의 기사는 바로 로컬 프리즘, 현금을 나눠주는 정권과 사법부의 침묵이라는 제목의 글을 내놨습니다. 맹백하게 표를 사기 위해서, 매표하기 위해서, 건품을 살펴하는 행위에 대해서 선거소송을 담당하는 최종 책임자인 한국의 대법원이 이렇게 침묵하면 도대체 나라가 어디로 가는가라는 그런 기사의 전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간단한 해설을 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방현 대전총국장의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4.15 총선 이후에 제기된 선거 무효소송, 선거 당선 무효소송은 120여 건이나 된다. 역대 가장 많은 소송이 제기된 선거였다. 대부분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행위를 했다거나 투표지 분류기 오류 등으로 당선자가 뒤박혔으니 재검표해달라는 내용이다. 총선이 끝난 지 1년 2개월이 지났지만 결론이 난 소송은 없다. 선거관련 소송이 이렇게 오랫동안 판결이 나지 않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공직선거법 제 225조에 따르면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되는 선거소송은 접수한 지 180일 이내 3개월 이내에 선거해야 된다. 대법원이 법을 어긴 셈이다. 저의 해설을 따면 여기까지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사실입니다. 상기하는 의미에서 김방현 대전총국장의 시작하는 걸 여러분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가 좀 색다릅니다. 다시 김방현 대전총국장의 주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에는 또 다른 취지의 선거 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유성구에서 야당 후보로 나섰던 장동혁 김소연 변호사는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등 현금을 선거에 급하게 나눠준 곳은 검건 선거이자 관건 선거라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소연 변호사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잘 아는 또 활동이 왕성한 그런 변호사고 장동혁 변호사는 판사직을 그만두고 이번에 대전에 출마했던 분입니다. 두 분은 이들은 선거부정 중 유권자의 의사를 가장 심대하게 왜곡성인 행위가 바로 검건 선거이다. 국가나 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이란 방법으로 유권자에게 검전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 전형적인 검건 선거에 해당한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선거부정 가운데서도 유권자의 의사를 가장 심하게 훼손시키는 그런 행위가 바로 돈을 살피하는 선거입니다. 이른바 검검 선거입니다. 이 명백한 사실을 어느 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법부가 반드시 자신의 책무를 다해야 되는 겁니다. 선거 소송에 대해서는 처음이자 마지막 책임자가 대법관들입니다. 반드시 시위를 늦추지 않고 판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법리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그러나 법리도 없고 양심도 없는지 1년 2개월이 되도록 계속해서 문개고 그냥 선거를 판결을 계속 미루는 겁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다음에 정권이 이상적으로 바뀌게 되면 대법관들이 모두 다 사법의 그런 단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도로 위험한 일입니다. 다음 다시 김방연 대전총국장의 주장입니다. 대전시는 지난해 투표 이틀 전인 4월 13일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30만원에서 70만원을 지불했다. 아동 양육시 지원금도 주로 투표일 직전에 지급했다. 이것은 정부가 7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나눠준 돌봄 쿠폰 40만원을 말한다.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서 국민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하필이면 돈을 투표일 직전에 주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투표 바로 전날 동사무소에서 현금을 지어주면서 내일 꼭 투표하세요 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전형적인 금권선거이자 관권선거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대전총국장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대부분이 자신이 마땅히 수용해야 될 의무와 책무를 어떻게 포기하고 있는가 반기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대부분은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소송한 지 1년 1개월 만인 지난 6월 7일 원고척에 오는 7월 8일 변론기일이 잡혔으니까 출석해달라고 통보한 것이 첫 반응이다. 법조계에서는 사실관계가 복잡하지 않아서 금방 결론이 날 사안이라면서 뒤늦게 변론기를 잡을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렇게 답합니다. 부장판사 출신인 장동혁 변호사는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대부분이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지 듣고 싶어서 소송을 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김방연 대진총국장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집권 세력은 내년 또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현금을 뿌릴 조지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올해 추석을 전으로 해서 전 국민에게 위로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현금 마련을 위해서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6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한국경 재정준칙 시행능도 솔볼 태세다. 내년 대선까지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돈을 뿌릴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있는 셈이다. 정권의 재정폭주에 사법부도 재판지형으로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 이 역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모습이다. 저의 해설은 정말 역대 그 어떤 정부가 이처럼 철판을 깐 것처럼 행동할 수 있었던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대부분이 정권에 협조하는 것은 대부분 스스로가 권력의 무리수를 인정하는 것이고 대부분이 선거 공정성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일에 부역하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야당 후보의 선전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낙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조심스럽게 재언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정상적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 입장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권력을 쥐고 있는 그 동네 사람들이라면 권력을 순순히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권력을 순순히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철판 깔고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권력이 교체가 됐을 때 그들이 어떤 비용을 치료해야 되는지를 그들은 뻔히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동네 사람들이 권력을 순순히 내놓을 수 있다고 보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한다면 지나친 낙관론이 평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